백내장 저거 받을 수 있나요? 네 백내장 하시면 무려 500만원 받을 수 있는 뭐 2개, 3개, 4개, 5개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딱 한 회사 상품으로 일단은 2개로 찢어서 가입을 하면 보험료 저렴하게 계획적으로 1년 후에 백내장 수술하시면 500만원 나오기 때문에 4초점 렌즈 삽입수라면 거의 500만원, 600만원 병원비가 많이 내려갔어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백내장 수술하면 실손보험에서는 병원비가 안 나오지만 수수비는 무조건 무조건 하게 되면 100% 아니요 200, 300%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수비보험 저렴하게 하나 준비하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빨간산승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백내장 수수비 가입시켜 드려야 되는데 가입하자마자 수술에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 저 보험방이 추천하는 수수비 보험은요 일단은 면책기간이 없어요 암보험이나 치아보험처럼 90일 면책기간이 없어요 하지만 1년 미만 시에는 50% 보장이 가능하고요 1년 이후에는 100%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정말 급하지가 않고 불편하지 않으면 1년 이후에 100% 500만원 보험금을 받으시면 따봉이다 따봉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년 후에 100% 500만원 보험금을 받으시면